자 오늘 로마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인내를 가지고 잘 쫓아와 주셔서 강의자로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도바울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한 세 가지 부탁으로 글을 맺어요 첫째는 살피라 두 번째는 속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를 믿어라 주로 이렇게 세 가지 골격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 세 가지를 요약을 해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살핀다는 게 뭘까요 간단한 개념으로는 경계를 해라 그 말이에요 맥아더 장군이 남긴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죠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만큼 경계의 중요성을 설파한 내용이겠죠 경계는 중요합니다 살핀다는 내용은 단어적 의미로만 보자면 경계하라는 내용인데 오늘 바울이 이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금 다뤘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라 라는 뜻입니다 사도바울에게 평생에 걸쳐 변하지 않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회도 많이 개척을 했고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3년, 2년, 1년 이렇게 머물다가 다른 선교지로 옮기죠 옮길 때마다 그에게 일관된 패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지도자들에게 남겼던 유명한 장면인데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살피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지도자가 떠나면 그 틈을 타서 이리때가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힐 위험이 많다 경고합니다 하면서 30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같이 읽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계속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고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 하시니라 여기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떠나면서 그가 교회를 사람의 영향력이나 맨파워에 부탁 안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에 부탁을 하죠? 주의 은혜의 말씀께 양떼를 부탁한다 이 말씀은 보금의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두 달에 걸쳐서 국내는 목포장흥, 통영 그리고 국외는 대만, 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일곱 군데를 성교를 다녀왔습니다 잠깐 일주일, 일주일 거기에는 초신자도 있고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저 외운 보금을 가지고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보금을 전했어요 한편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야, 이거 뭐 우리가 일주일 잠깐 왔다 가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는 제대로 된 교회도 없고 제대로 된 지도자도 세워지지 않고 그런 정말 어설프기 짝이 없는 현장인데 또 6개월 후에 여름이 돼서 가보면 싹이 올라와 있고 결실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라 있고 달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역사가 가능할까요?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보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보금 자체가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은 다니는 곳곳마다 사람의 영향력이나 어떤 조직에 양떼를 부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양떼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사도바울의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피라는 말은 예수님도 베드로를 따라가서 너 왜 그랬니 따지지 않고 세 가지를 묻고 세 가지를 약속했죠 그런데 세 가지는 전부 하나의 이야기를 물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가지를 부탁했는데 이 세 가지도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 베드로의 실추된 사도권을 회복시키시면서 그에게 맡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돼요 이것은 무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앞에 맡은 자입니다 해서 사도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복음의 빚진자다 빚진자의 개념이 뭐예요? 이런 거에 빚진자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A라는 자매에게 이것을 옆에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전해 줬는데 이 자매는 분명 내가 전해 준 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 전해 주고 갖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복음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띄워 먹은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빚진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먼저 믿었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빚진자가 된 겁니다 누군가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직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여기에서 살피라는 말은 교회 안에 걸리는 돌이 생기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소위 교회의 무슨 갈등 그런 사소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복음을 심어놔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다른 것을 숨겨놓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도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18절 보십시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앞을 보십시다 미혹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속지 않는 거죠? 미혹은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걸 다른 말로 분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아첨하는 말로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이 뭘까요? 복음의 아첨꾼들이 있죠 소위 소비자 중심의 복음주의자들 정확한 의미에서는 복음주의자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강단마다 많은 메시지가 교회마다 많은 메시지가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에 입을 통해서 복음의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어떤 패턴이 휘말려 있는가 하면 소비자 중심의 복음에 휘말려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선구자가 누구냐 하면 이 시대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미국에서 한창 젊은이들과 현대 성도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끌림을 갖도록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부추기고 있는 소위 소비주의 중심의 복음주의자 조엘 오스틴 같은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청중들이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따르고 추정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이 메시지가 갖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소비 중심적인 마케팅 전략에 의한 복음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기준이 간단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청중이 뭘 필요로 하는가 복음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복음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로부터 출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이 고통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피로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고통 가득한 이지러진 세상을 향해서 뭘 필요로 하고 있는가 청중이 뭘 필요로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청중은 그저 자기 중심적인 피로를 쫓아서 분화비처럼 다녔던 것이 역사의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용주의적 추세에 맞추어서 미국의 일부 목회자들이 소비 중심적인 복음주의자들의 경향을 따르고 있어요 그게 시대에 아첨하는 말이고 시대에 편승하는 아첨꾼들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활한 말로 복음에 아첨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었고 사도바울이 설교했을 때 수많은 율법자들이 돌을 들었어요 돌멩이를 들었어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붙들고 지켰던 말씀의 바른 전통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종교 교육사를 공부해 보면 마틴 노터 같은 사람들이 카도릭을 반대했던 게 아니에요 카도릭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회계망치간 이 수많은 신학의 어그러진 오류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갑시다였어요 그것이 한 시대를 불태우게 되었고 오늘까지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불길로 지펴지고 있죠 결국 마틴 노터가 말했던 요지는 하나님의 원래 말씀의 요지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얼마나 미혹해하는 영들이 많습니까 지난 2월 7일 날 모 방송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했어요 우린 그것이 알기 싫은데 그 제목이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그 프로를 그 시간에 본 것은 아니고 후에 뉴스에 한국교회의 치부가 소개되었다 인터넷에 떠들길래 찾아봤어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온 한국교회와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홍해선이라는 여전도사에 관한 피해를 입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사는 분인데 UCLA를 졸업하고 또 플로신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는 없어요 어쨌든 그 집안 내력을 보니까 우리나라 연극계의 유명한 집안이더군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까지 그리고 이분도 미국에서 작가 생활을 했어요 연극도 하고 작가 생활을 했으면 소설을 아예 써버리면 책이라도 사볼 텐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직통기시를 받았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 이걸 간증을 하고 유튜브나 이런 기타 동영상으로 퍼올려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걸 철석같이 믿고 일부 무지목매한 성도들이 11월에 12월에 전쟁 나니까 11월에 미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피지 이런 쪽으로 전부 피난을 간 겁니다 그래서 A교회 어느 목사님은 성도 30명과 함께 미국으로 피난을 갔어요 또 B교회 목사님은 40, 50명을 데리고 태국으로 피난을 갔어요 자기도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해버리고 말았죠 또 마지막 메시지를 인천공항에서 남겼더군요 이건 예언도 아니고 괴담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괴담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노란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어 왔어요 지금 한국에만 활동하는 메시아가 53명이에요 53명 참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리더 간사 모임 시간에 2단 전문으로 평생을 걸고 연구하시는 탁지원 소장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오셔서 2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겁니다 이 강의는 오픈 강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토요일 오후 5시에 본당으로 오시면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 건너 저 사람들은 우리가 2단이라고도 안 하죠 과로 바뀌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자기 경전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경전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성경만 믿는 2단이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데 말이 성경만 믿는 2단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논리가 아주 회개하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간을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만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요한일서 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인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성경은 장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전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독교는 윤리를 포함하고 도덕을 포함하지만 정의를 말하지만 기독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의를 주장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여기 미혹의 반대 개념이 분별이라고 했어요 디모디 우서 2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디모디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고 오늘 이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거기 분별이라는 말이 뭘까요 오르도토메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길을 똑바로 내라 그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어려움이 환란이 왜 시작이 된 겁니까 길이 없어서 그래요 그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단어는 원래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 중에 공병대원들이 사용하던 군대 용어입니다 공병대는 뭐 하는 거예요 도로 닦고 길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닦여진 길로 도로로 병력들이 진출을 하죠 그래서 길 끝에는 반드시 로마 제국이 됩니다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빌리포스에서는 너희 진보 진보라는 표현을 해요 진군하다 그 말이 그래서 분별하라 할 때 이 오르도토메오라는 말은 길을 똑바로 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 3.1교회나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소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길을 제대로 소개하고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뭡니까?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어떤 인류의 위인들 가운데도 자기가 길이라고 소개했던 사람은 없어요 주님만이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길은 생명을 주는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비극과 슬픔은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분별하라는 말은 길을 똑바로 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이 먼저 그 길을 찾은 자들의 엄숙한 책임이라는 거죠 보금에 빚진 자로서 믿습니까? 얼마나 이런 미혹의 영들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미혹의 영들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주 비슷하게 들어와요 은혜 받게 해서 넘어뜨리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백전 백패할 수 없다는 거죠 청년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가장 올곧게 무장해야 될 덕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왜 진리 진리하는지 아십니까? 진리도록 결국 이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실용주의 보금 소비지향적인 보금 마케팅적인 보금 이런 보금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런 보금은 듣긴 좋아요 성공하는 비결 무슨 비결 성경은 비결을 말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전부 예수가 누구신지를 말하는 책이에요 성경의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외에는 없어요 기억하세요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에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얼 하셨는가 전부 이 두 주제에 얽혀 있어요 매주 우리가 성경을 열고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 두 주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은 날 위해서 무얼 하신 분인가 그분을 배워가는 책이 이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병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최종적 승리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망할 수 없는 운명 누구와?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 끝에는 경제에도 답이 없고 정치에도 답이 없고 국방력으로도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약속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장세기에 게시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마무리를 약속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사건이에요 자 자막을 통해 성경 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장세기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막을 그대로 두십시오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인류 역사상 여자의 후손은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아담을 통해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녀 관계를 통해 태어나지 않는 유일한 자손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은 아담의 피가 섞여져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여인의 몸에서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신 아담의 모양을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피가 그분에게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우리 죄를 성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죄가 있는 몸으로 태어났다면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성량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획과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이 언약이 완성된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죽는 건 시간 문제지 이미 죽은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뱀이 그 마지막 죽어갈 때 그냥 죽나요?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하고 라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저항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떡하나 한국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최종적 승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쓰나미 같은 일어선 파도가 한국교회를 삼킬 듯이 넘실거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절망스러울 때에도 앞이 안 보일 때에도 위협 속에 있을 때에도 담담하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소비지향적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서 있는 겁니다 버티어 서 있는 게 얼마나 큰 싸움인 줄 아세요? 그 자리에 무너지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싸움인지 아세요? 빌리포서는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건하라 그 말은 잘 버티어 서 있어라 그 말이에요 또 밀려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또 밀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라봄이 확실해야 돼요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독생자 그리고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부활의 봄을 맞으면서 소망하면서 강건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저와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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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